안녕하세요. 찹쌀여우에요. 어떻게 크리스마스 명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나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기분으로 찹쌀여우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하나 또 읽어보려고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6일 오후 12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네이버 딱 끼자마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 한국서 정명석 23년형 축하파티 성폭행 폭로 메이플 근황이라는 기사가 눈에 딱 보이네요. 성폭력은 진짜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도 무겁게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속상할 정도로 처벌이 약한 것 같긴 해요. 내용 좀 읽어볼게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해 기독교 보금선교회의 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폭행 혐의를 폭로한 홍콩여성 메이플이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JMS에 반대하는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 김두영 당국대 교수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씨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된 재판과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폭로 이후 극도의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던 석폭행 피해 폭로자 메이플의 근황에 대해 김 교수는 홍콩에서 지금은 안정된 직장을 찾아 생활하고 있다며 정명석 재판 선고할 때 이모님과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선고 결과를 듣고 탈퇴신도 30명과 축하파티도 했다. 메이플은 탈퇴신도들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래도 이분이 용기있게 신고를 해서 이게 세상에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이어 정명석이 유죄 선고를 받고 탈퇴신도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아 조금은 위로가 된 것 같다. 지금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홍콩 출판사로부터 책 출간 제안을 받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씨에게 23년 진혁형이 선고된 것에 대한 메이플의 반응에 대해 김 교수는 지난번 기자회견 땐 대체로 만족한다고 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고 하는 게 피해자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JMS 측이 과도한 형량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오죽 나쁜 짓이면 양형 기준을 넘는 벌을 받겠느냐며 재판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구정도 했다고 일찍했다. 23년형이 억울한 건가요? 자기 할 만큼 하고 즐겼으니까 이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JMS에서 증언을 조작해 교육한 것까지 드러났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받던 독일인 신도가 거짓 증언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일도 공개했다. 또 JMS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일기장을 공개하는 2차 가해를 했다며 분노했다. 와 이제 이게 거의 막장인 거죠. 이제 자기도 궁지에 몰리니까 다 이렇게 열고 이게 아마 피해자들의 심리를 약간 자극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그런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질이 나쁜 질이 나쁜 반발이에요. 그냥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조용히 입을 닫고 받은 만큼 무목하게 하는 게 오히려 욕을 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는 JMS는 교세가 줄기는 했지만 신도를 선동하면서 정명석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과 메이플의 어머니에 대해서 돈을 뜯기 위해 조작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모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니 이 정도 밝혀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김 교수는 신변보호용으로 경찰에서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신도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 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 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한 거불륭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고 이유가 없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거시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지금이라도 자숙하는 마음으로 죄를 달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우울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23년왕을 받았다는 거는 나름 약간은 사이다?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읽어봤고요. 앞으로도 틈틈이 스킬 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요. 지금 알게 모르게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고요. 오늘 날씨가 조금 푹해졌지만 그래도 감기 조심하세요.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